그냥 보고싶어요 모두들 웃어주지만 맏형 성우는 더욱 의기소침해집니다 전기가 없어서 조금은 어둡고 더워도 반가운 손님들과 함께 하니 즐거운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기분좋아진 열두 남자들 사이좋게 먹여주기도 합니다. 고마워 니쿤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왜 게이스트만 오늘 가만히 있는거야? 게이스트 배려야. 게이스트 재밌게 좀 해주고 형 형. 왜 그러는거야 대체? 우리끼리 지금 혼자 다 쳐져있는데. 아니 방송하시는 분이 나스다리가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시간은 저기져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왔으니까 잘 놀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배려하는거지. 내가 여기서 까부지 뭐 해봐요. 아니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고기 없었으면 뭐할래. 이걸 안내해주더라고. 왜냐면 이걸 뺏으면 말을 해야되니까. 아유 짜장. 성우 형은 말도 못하고 있던데. 저는 점잖어서 그래. 내가 그랬어? 평소 활발한 성격의 성우는 손님이 오면 낯을 가리고.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모두가 신나고 즐거운 순간에도 어느덧 혼자가 되는 성우. 오늘은 게스트 울렁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드디어 이제 박송호씨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자. 성우 형. 뭘 준비해. 뭔데? 아 진짜. 그냥 보고싶어요. 보고싶어요. 댕기 댕기 댕기. 성우 형. 지금. 그거 보여주마. 2PM 빵 터져. 우리 아저씨 있잖아. 아 불안해. 아저씨 있잖아. 아 이걸 2PM에게 보여줄 생각이군요. 성우 형 진짜 이거는 안 웃을 수가 없다. 형. 야. 운명이 웃지 말라고. 다 얘기 꽁쳐놓고. 아니 아니 형 진짜 안할게. 형한테 뭐 장난치는 분위기야 지금? 아 나 또 가야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어린애처럼 부르지. 아 그 놈에 우리 2PM 만든네. 형 준비되면 말해줘요. 아니야 그냥 저러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니까 많이 달라. 근데 나 그냥 진짜 잘래. 진짜 잘 수도 있다. 형은. 진짜 잘 수도 있다. 그냥 안으시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애플이 하고 나면 방송. 그래도 돼요? 좋다. 이 형은 정말 그럴 사람이죠. 진짜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 아니야 아니야. 관심 갖지 마. 형 저희 관심 없어요 형한테. 아 또. 아 또. 도심 도심 도심.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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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아 그게 아니야. 잠깐 저거 좀 마무리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마무리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아. 뭔 소리야. 내가 볼 때는. 자꾸 이제 형 형 얘기 끊이지만. 모을 수도 있다. 또 또 이리 와. 이봐. 가지라는 거야. 저거 봉지에 몰리면 안 된대요. imaan 형 고추만 하실 거야 저기서. 하실까. 한 번 해주자. 양념 기대 된다. 형이 오늘 2PM 꺼 빼고는 다 잘했던 것 같아. 2PM 내가 양보를 한 거야. 뭔 양보를 해? 말 많이 하라고. 누가 말 많이 하라고? 2PM 말을 많이 하라고. 2PM도 뻘쭘해하는데 형이 좀 풀어줬어야지. 아니야. 형이 뻘쭘해. 2PM보다 더 뻘쭘해. 그런 게 있었어 사실. 뭔데? 얘기해줄게 나중에. 뭔데? 98회 때 내가 얘기해줄게. 아니 근데 2PM 누가 술 제일 잘 먹어요? 어휴. 추사 있는 사람 있어? 추사? 추사... 리쿠씨 뽀뽀에요. 아우. 리쿠씨.